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약간 그 뭐냐 심장 박동수가 좀 빨리 뛰고 있어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켜서 그런가 봐 인스타 라방 처음이에요 되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켜는 데까지 좀 헤맸어요 오늘은 그 나 왜 못 쳐다보겠지 핸드폰을 오늘은 어 그 뭐냐 오랜만에 샵을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몰골이 좀 좀 예의가 많이 갖춰진 상태여서 저녁 먹었냐고 나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차에 샐러드를 사놨었는데 끝나면 먹으려고 또 끝나니까 입맛이 없네 여튼 그래서 그래서 뭐 이따가 뭐 배고프면 먹고 하이 라면 먹으라고? 안 돼 라면은 지금 먹으면은 그 내일 너무 힘들어요 내 얼굴에 라면이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나 왜 이렇게 볼이 빵실빵실하게 나오지? 엑시야 나 요즘 각생살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 각생이 뭐 별거 있나요? 쓰즈맨 문단속 대사 하나 해줘 기억나는 거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나는 거 같은데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나의 셀카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사과할게 셀카를 못 찍었어 그치만 라이브를 켰잖아 이렇게 용감하게 언니 진짜 19살 아님? 29살이야 고마워 아 레이든 오빠다 헤이 진아 진아 손 흔들기 아 이게 약간 그게 재밌네 이게 나의 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를 해주니까 재밌다 헤이 퀀안즈 잘 지내니?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요즘 잘 살고 있어요 요즘 그냥 별 다를 거 없는데 요즘 그냥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가서도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엑시도 오우 운완 메일하냐고 솔직히 메일은 못해 메일할 수 없어 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나 살 안 빠졌는데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오늘 하루종일 내 손은 아름다워 네 내 손은 아름다워 다음 요리 해보고 싶은 거 다음 요리 해보고 싶은 거 다음 요리 글쎄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거를 아 파스타를 직접 해먹어 보고 싶어 좀 근데 파스타 신나 쉽나 약간 오일 파스타 있잖아요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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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해볼게요 바질 냉파스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바질 냉파스타 뭐 바질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무슨 책 읽냐고요 요즘 그 여기 있어 아 저기 밑에 있는 손이 안 닿네 랑과 나의 사막 이라는 책 읽습니다 너무 좋아요 떡볶이 떡볶이는 많이 해먹었지 떡볶이도 많이 해먹고 라볶이도 많이 해먹고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나 로제 떡볶이도 진짜 좋아하거든 로제 파스타를 꼭 해먹어 보도록 할게요 짱텔라랑 보나 작품 같이 하는 거 알죠 조선 변호사 최근에 소은 언니도 만났고 텔라 언니 안 들어오나? 소은 언니도 만났고 보나도 그때 회식 때 만났고 만간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TMI 알려달라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없는 건데요 오늘의 TMI 진짜 없는 것 같아 아 반신욕했다 일어나서 반신욕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지 나 왜 코맹맹이 소리 나지 나 감기 올려나 봐 thank you 따뜻하게 입어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여러분 아직 춥던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따뜻하게 입을 건가요 티어 보드 나 Ek상리 모니터 태양수 차이나 우정라비우유 you know what's your doubt why니 why니 본 심원 하이준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 좀 리드해줘 이게 또 안 하니까 여러분 어색하네 이거 역시 사람이 너 왜 영어로 댓글 쓰냐 주변아 토끼 소개해달라고 이 토끼는 그 아이돌 덕후 때 저희 내 룸메가 누구였지? 현지였나? 현지 저희 코텐 숙소를 지켜주던 마스코트예요 올해가 또 토끼의 해잖아요 저랑 같이 자요 이 친구 맨날 인사해 성대모사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성대모사 나 할 줄 아는 거 1도 없어 나 진짜 개인기 진짜 1도 없어 난 진짜 그쪽에는 타고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 괜찮은 거 1도 없어 나 잘생긴 해요 주은이 성대모사 해달라고? 주은이? 아 뭐 어려워 너 성대모 사하기 좀 어려워 내가 좀 더 연구해볼게 What is my back? What is my back 해달라고? Sorry 오늘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똑같아 가방에 든 게 그냥 똑같아 왜 우리 멤버들 아무도 안 들어올까? 씁씁하게 Did you watch Girls Reverse? I love it Kim Serena and 그 앙 그 앙 I love it girl I love it ㄴㄹ ㄴㄧ ㄴ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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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네, 행복해. 행복해. 웃음이 되어있어. 행복해. 웃음이 되어있어. 행복해. 마쿠토 감독님의 아주 빅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치만 나의 최애의 너의 이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하셨어? 잘했어. 좀... 좀... 켈리나 콘서트 어땠어요? 켈라니 콘서트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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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브 를 렉스 땡큐 예 렛츠다우 talk about that 나도 매일 일일일 에이튜지 한다고 노래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방금 불렀어 예 렛츠다우 talk about that 밤을 새도 설레는 기분 예 렛츠다우 talk about that 내 표정이 슬퍼 보인다고? 나 하나도 안 슬픈데? 나 약간 좀 긴장해서 그래 오랜만에 라이브 해가지고 아 이거 저거 벗겨져 그러면 이거 저거 벗겨져요 숭애라 How was for her? For her is so very beautiful city 또 가고싶어 또 가고싶어 아 eXia what was your favorite 1975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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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많지? 1개 떡볶이 영어 잘한다고? 나 영어 못해 영어 잘하고 싶어 I studied English this day but it's so hard but I really want to do well thank you I'm still working on it I'm still working on it I'm still working on it but it's important to me but I know it's important to me if I'm speaking to you it's okay it's not bad it's not bad accent is so good you're so very full with bang love you if you don't know what you do I'm still working on it but you're still working on it I'm going to go okay 편의점 가만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anish, Japanese ๋..... I asked neither Spanish or Japanese sorry 죄송해요 와이니 펀스먼 아이고야 아 위에 입고 있는 티 뭐냐고요? 그냥 맨투맨 티셔츠예요 회색깔 중국어는 잘 못합니다 또 해보지 요즘 잘 주무시지요? 요즘? 요즘 요즘 잘 자나 나? 요즘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쉽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사와디카 I miss you, I miss you too 언니 번아웃 올 때 극복하는 비법 번아웃 올 때 극복하는 비법 근데 나는 아직 엄청 세게 온 것 같지는 않아서 여태까지 그냥 중간중간에 좀 힘들거나 슬럼프가 올 때는 아무래도 좀 쉬어요 쉬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걸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생각을 좀 많이 덜어내고 푹 쉬고 그러고 다시 의욕이 생길 때 하게 되면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쉬었다 가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좋아요 나 왜이렇게 근데 빵빵하지 머리? 보나 동생되기 대 은서 동생되기 글쎄요 둘 다 딱히 땡기지가 않네 일단 보나의 동생이 되면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자매들 싸울 때 알죠?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은서가 만약에 저희 언니라면 잔소리가 너무너무 심할 것 같아서 싫어요 임다영 동생되기는 더 싫어요 다음 생에도 엑시로 살게 돼 멤버 중에 한명으로 살아보기 저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저로 안 태어날 거고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 고르라면 저희 멤버들 중에서 살 안 찌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애들 일주일 동안 밤에 매일매일 라면을 먹어도 살 안 찌는 애들 예를 들면 보나 은서 여름 다원? 다원에는 근데 일단 본인이 관리도 너무 열심히 하고 체질이라기보단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다원이 제외하고 보나 은서 여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죄책감 없이 매일매일 야식을 먹고 그러고 싶으네요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다원이는 근데 운동을 진짜 너무 열심히 하잖아 나는 다원이처럼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 살 쪼도 예쁘니까 엑시로 태어나죠 거짓말이고 나는 다시 나로 태어날 거야 그럼 나로 태어나고 체질만 체질만 이제 보나 여름 은서로 태어날게요 그건 괜찮지 언니 요즘 떡볶이 말고 최애 음식 있어요? 꽂힌 음식 나 어 있어 나 연어 연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연어 너무너무 꽂혔고 원래도 싫어하진 않았는데 연어가 요즘 너무 좋아 연어 그리고 연어 연어 나는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던데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부러워서 연어 연어 연어는 스테이크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회로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초밥 회로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언니 홍어는 먹을 수 있어? 홍어를 사실 제대로 도전해본 적이 없어 진짜 리얼 홍어 있잖아요 그 진짜로 그 딱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 오리지널 그런 건 안 먹어봤어 그래서 은서랑 조만간 그 동네에 그 정말 저희 동네 K 아저씨들의 핫한 핫플레이스 홍어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언니 급바 다이어트 꿀팁 급바 다이어트 꿀팁은 하 진짜 근데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알려주고 싶어 왜냐면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급바 하려면 진짜 안 먹거나 단식하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그럽니다 치킨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 어제 그거 먹었어 나 교촌 교촌 허니 허니레드 반반 먹었어요 6시 켈라니 쇼 너의 제일 좋아하는 켈라니 쇼 내 원픽은 하니 어제 먹었다고 어제 어제 언니 립컬러 정보 좀 여 이거 나도 모르겠어 나 이거 샵에서 오늘 바르고 온 거여가지고 엑시, who is your love member from Stacey? 다 너무 좋아요 못 골라요 테디벨 냉동실에 없다고 어제 우리 언니 집에서 먹었다고 어? 잘 가 다신 오지마 나 얼마나 했지 라이브? 얼마나 했어요 저요 여러분? 1분? 아 깜짝이야 32분? 32분? 32분 했어요? 32분? 32분 밖에 안했다고? 거짓말 치는거지 31분 ofFR 33분 알щее 34 DENNIS 34분 34 splash 언니를 즐겁게 해줄 방법을 공리해볼게요 빨리 공리해봐 아니야 나 지금 엄청 즐거워 언니 설아 언니한테 패브릭 푸드 선물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이제 언니가 이사를 하게 돼서 사실 언니가 그렇게 빈손으로 오라고 빈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주면 좋을까 특별한 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패브릭 포스터를 제작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으로도 가능하고 제가 한 디자인으로도 가능한 사이트라 거기 이제 들어가서 제가 또 필까 찍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또 골라서 만들어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언니가 뭐야 설마 빈손으로 온 거 아니지? 이래서 아니야 나 선물 한 달 전부터 주문해놓은 거야 하고 언니가 너무 좋아 해가지고 어 뭔데 뭔데? 막 뭔데? 이랬는데 제가 근데 내가 만든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 너가 만든 거야? 너가 뭘 만들었는데? 아니 언니 이건 진짜 특별한 거야 이건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고 딱 보여줬는데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집에 그 인테리어 무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물이었다 굉장히 어쩜 이렇게 나는 센스가 넘칠까 그쵸 여러분 아 루다가 왔어? 루다 아직도 있나? 루다 그날 설원이 집에서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죠 당연히 취했죠 나도 줘요 루다씨 이사하면 제가 원하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잘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음악이라도 좀 틀까? 어떻게 생각해? 언니 피부 광나요? 메이크업을 잘 받아서 그렇습니다 밤에 잠 못잘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추천해줘 이거는 사실 바뀌지가 않는데요 크루앙빈의 White Gloves 만큼 잠이 잘 오는 노래는 없어요 질문 보고 있냐고? 질문을 어떻게 보는데? 언니 문단속 재밌어요? 난 재밌었어 난 마지막에 눈물도 흘렸어 하지만 스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우주소녀 노래 우주소녀 노래는 물론 다 좋지만 최근에 언내추럴을 다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더글롤이 다 봤죠 오늘 메이크업 좋아서 라방킨 거죠 어떻게 알았어? 오늘의 STMI는 영어의 플레이스 TMI에서 말하는 게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음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drink tea Green tea 진짜 TMI죠 공구랑 친구 할 수 있냐고 공구면은 몇 살이지? 공구? 공구랑 친구 뭐 못할 건 없죠 언니 요즘 보는 영화나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근데 더글로리2 보고는 아 그거 보고 있어요 너의 모든 것 3인가? 시즌 3? 너의 모든 것 그 넷플릭스 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웨이브 에서 또 뭐 봤지? 유포리아 봤고요 유포리아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봤지? 로스트 앤 제목은 기억 안 나 로스트 앤 화이트? 로스트 앤 화이트인가? 봤고요 약한 영웅도 봤어요 웨이브에서 그리고 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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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해 tranqu이 밠고 우 carried 넣어요 드라마 접속 소유 와 으 아멘 엑시, what did you eat for dinner today? I eat salad 웃어회식설 웃어회식설? 회식설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여전히 저희는 모이면 시끄럽고 웃기고 재밌었어요 편하고 저는 이번 회식하면서도 느꼈지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그래서 언제 만나도 뭐 엄청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너무 편하고 그 우리 멤버들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그런 편안함과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의 가을 아 아 있다면 수빈을 다요? 안 키울래요 탄수화물 먹으라고? 나 탄수화물 엄청 잘 챙겨 먹는데? 왜 수빈이랑 다영이 싫어하냐고 안 싫어하는데요? 그냥 단지 키우고 싶지 않다고 회식 아 회식 그 결제 어떻게 했냐고 대카 대표님 카드 대카 썼습니다 우리 1분만 사귀자 그래 자기야 1분 지났지? 헤어지자 미국 테디베어 어디냐고? 짜라라란 짠 짜라라라 짜라라라 아 나 이거 자꾸 BGM 이거 까니까 자꾸 너무 나이 든 거 같잖아 이거 이제 안 할래 그거 할게 그 넷플릭스 효과 두둥 김보나가 뽑아준 김보나가 뽑아준 중국어 중국어 좀 더 나 또 똑같은 말한다 그럼 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주영상닉 팀장 같이 잘 못가고 감사합니다 원숭이는 어디에 있냐고? 원숭이가 어디에 있었어? 아! 원숭이 아니라고! 곰돌이라고! 아! 원숭이가 어디에 있었어!!! 어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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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없어 너무 귀여워 중국어, 아주 귀여운 실력이죠 흔크아이 뒤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같다고? 그런 무서운 말 해도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미안하지만 내 그림자겠지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이건 패브릭 포스터고요 그... 예전에 어떤 전시 갔다가 샀어요 나...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네 좀 이따 끌게요 뒤에 포스터 뭐냐고? 이거는 일본 갔을 때 피카소 전시 가서 산 굿즈고요 이거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 LP에 들어있는 포스터고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우리 우정들이 준 거예요 예스, 시달소 시간을 달리는 소녀 어차피 10분 이따 꺼져?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요새도 LP 듣죠? 보통 몇 시의 저녁이고요? 어, 나는 좀 매일 다른데 오늘은 좀 일찍 잘 거 같은데? 좀 피곤해서 피곤해서? 다영이 액시랜드 자주 와? 요즘은 많이 안 와요 별로 안 심심한가 봐 나 이제 끌게요 나 이제 끌게 다영이 액시랜드 자주 자주 끌게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나잇 다영이rendo ws 안녕하세요